우리나라 최대규모 광주교육대학교 가시나무숲 광주광역시 북구풍양동에 위치한 광주교육대학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가시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나목과 삼목교목 가시나무는 전라남도 진도와 서남해안 일부 도서에 자생하지만 정작 자생지를 찾기가 힘든 희귀한 수목입니다. 남부지방에 가시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한 곳은 간혹 볼 수 있지만 광주교육대학교 아리랑숲은 단연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가시나무 숲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제2운동장 부근에는 가시나무로 조성한 아리랑숲이 있고 건너편에는 가시나무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자라는 가시나무는 어떤 연유로 언제 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식재한지 50년은 지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가시나무 숲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술적으로도 보정가치가 높아 앞으로 지방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시나무 숲은 도시민입니다. 이 가시나무 숲은 도시민입니다. 이 가시나무 숲은 도시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